윤석열과 윤석열을 최측근 중심으로 가네요. 참고! 얘가 이름이 이병철이라며? 이병철이라며? 그래서 김건희도 이병철이를 따라서 그의 딸 건희로 이름을 개명한 거 아닐까? 옛날에는 삼성의 이건희 회장처럼 돈 벌고 싶어서 건희라고 개명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천공이라는 자의 이름, 본명이 이병철이고 그래서 천공의 제자인 김명신이가 우리 스승님의 딸이 되어야 되겠다. 그래서 김건희로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닐까? 이런 확실한, 확실한 뇌피시얼